네 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요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우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오늘은 절대 소명과 납니다 네 옆에 누가 계시면 서로 인사를 나누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네 이번엔 신앙고백으로 다시 한번 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사역자 조장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또 저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또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넌센스 퀴즈 풀어보고 나가죠 세 사람만 탈 수 있는 차는 꼭 세 사람만 타는 차는 인삼차랍니다 넌센스 퀴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폭력배가 많은 나라는 칠레랍니다 칠레 그 다음에 아무리 예뻐도 미녀라고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예뻐도 그 사람을 보고는 절대 미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죠? 바로 저 같은 사람 미남이죠 미남 미남 보고는 절대 미녀라고 할 수 없답니다 그 다음에 못 팔고도 돈 번 사람 많이 팔아야 돈을 버는데 못 팔고도 돈을 버는 사람 이 사람은 철물점 장사랍니다 철물점 장사 못을 판 사람이죠 자 그러면 서론적으로 말씀을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절대 소명 안에 있는 납니다 절대 소명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말하는데요 이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절대 소명이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천명 소명 사명이란 말은 메시지 통해서 많이 들었죠 천명 또 소명 사명 천명은 하나님께서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명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앞으로 미래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소명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소명은 소명인데 어떤 소명입니까? 절대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런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오직 보금을 위해서 보금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요 로마서에서 나오는 이 바울의 증언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글쓰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보금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보금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바울이 스스로 원해서 사도로 이렇게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불러주셨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보금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고 또 이 보금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부르심처럼 오늘 우리를 사역자로 조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우리로 불러주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작은 첫 번째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스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또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진 것을 감사하고요 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부터 이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개시를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스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절대 소명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역자 조장에게도 좋은 일도 있고 또 살아가다 보면 나쁜 일도 있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닥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소명 중에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부르심에 후회가 없는 하나님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 절대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절대 실패가 없고 정말 성공만 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요 내가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절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 여러분들을 사역자와 초장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기를 응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이 후회하심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자부심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자등은 먼저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절대 소명 가운데 있다 감사하고 또 자부심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절대 소명 안에서 복음치유와 24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의 절대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소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보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요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라느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불러주셨는데요 지명하여 불러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49장 1절에도 보면 요하께서 태해에서부터 나를 불러주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사람이 태어나야 이름이 지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태해에서부터 또 복중해서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지명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작은 첫 번째 보시면 절대 소명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 그 특징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소명이에요 일방적이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실래요?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정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예레미야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세워너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하여 보셔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냐이다 하니 여호하께서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아시고요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다 말씀을 했어요 은혜 가운데 불러주었습니다 디모데우스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로 가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오 오직 자기의 뜻과 영혼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영혼 전부터 벌써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대요 그 이야기 뭡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아무런 대가도 없이 나는 그 은혜를 이미 받은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셨어요 세상에 보면 잘나가는 사람 잘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실패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찬양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에 섰고 또 여러분들도 은혜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늘 은혜 소명에 감사하고 감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르시면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신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신 소명입니다 베드로전스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태카신 족속이오 왕같은 재상들이오 거룩한 나라이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뒤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고 또 그 빛 가운데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이 덕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 조장들은요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주신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고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그렇게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우리 지역을 나의 지역을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서 이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세워주신 걸 기억을 하고 많은 생명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 드릴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절대 소명의 내용입니다 절대 소명의 내용 4등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이 마가다라빵에 모인 그 성도들을 보니까요 많은 극심한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생명 뺏기는 것 재산 잃고 명렬 잃어버리는 것 그것은 조금 더 개의치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극한 오륜 가운데서도 모여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소명에 부궁하는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절대 소명 중에 절대 소명의 내용 중에 내용이 뭔가 하면 나를 살리는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얼른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나에게 어떤 일들을 자꾸 시키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중에 이유 내용 중에 내용이 뭔가 하면 나를 살리도록 그래서 우리는 원약 잡고요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내가 살아나야 됩니다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나를 살리는 소명이 뭡니까? 바로 1, 3, 8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나를 살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먼저 나를 살려야 돼요 오직 성령 충만으로 먼저 나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살리는 소명입니다 나를 살리는 소명 그리고 교회 살리는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먼저 내가 복음으로 살아나가기를 원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나를 통하여서 이 교회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자신이 살아나고 초대교회가 살아나게 되어졌어요 초대교회만 살아난 게 아니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살아났어요 그 다음에 로마 로마 복음화 씨앗이 이렇게 뿌려지게 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하나님은 먼저 사역자 조장이 살아난 것이 맞으면 이제 현장에 나가서 많은 생명을 살려서 교회를 부흥케 하고 또 교회를 살려내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원교회 우리는 예원교회의 일원이잖아요 초대교회와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를 살리게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예원교회를 살려라 이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살리는 소명입니다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대로 무속이 세상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무속에 잡힌 세상을 살리라는 거죠 점수레에 잡힌 세상을 살려라 우상에 잡힌 세상을 살려라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이런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 조장들은 현장에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 모든 종교와 우상 미신에 잡혀있는 이들을 살려냈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절대 소명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절대 소명입니다 그래서 절대 소명을 누리며 승리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 소명과 이사야입니다 절대 소명의 대표적인 인물 저는 이사야를 잡고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수서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기도하던 중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우리말로 하면 고민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사야가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렇게 일어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서를 통해가지고요 이사야의 절대 소명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고 이사야는 어떤 일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최고의 보금서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최고의 보금서 뭐죠? 이사야서 이사야서죠 또 최고의 선지자 바로 이사야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불러주셨습니다 작은 첫 번째로 보시면 이스라엘이 위기 속에 있을 때 이사야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 중에 있잖아요 바벨론 포로 중에 다시 말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포로 중에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기에 급급했고 어려운 공경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까 몸부림치며 살았지만은 근본되는 문제들은 해결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때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불러주셨어요 절대 소명이죠 가장 어려울 때에 불러주셨고 절대 사명을 알려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이사야가 이때 깨달은 게 뭡니까 작은 두 번째 보시면 모두가 흔들리고 있을 때 랩런트 운동을 깨달았던 거예요 위기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랩런트 운동을 깨우쳐주셨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에 이 땅에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 운동 랩런트 운동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사야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사야를 지금 포로 중에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이 랩런트 운동 그루터기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후대에게 원약을 심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 실패하고 포로로 끌려서 가진 고생을 다하는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에게 랩런트 운동이 뭔가 하는 것을 일깨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세 번째는 모세 이후로 없어진 보금을 800년 만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누구로부터 800년입니까? 모세에서부터 모세에서부터 이사야까지 모세가 원약으로 잡았던 피, 원약 희생, 재물 이 보금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사야 때까지 800년 동안이나 보금이 희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800년 만에 보금을 깨닫게 해주셨죠 이사야 7장 14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어떻게 씁니까? 인마 누엘이라 하리라 아들을 낳으리니 인마 누엘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인마 누엘이라 이것이 바로 원약입니다 보금이 끊어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경에 처했어요 보금이 뭡니까? 바로 인마 누엘 인마 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죠 왜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빨리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란 이야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로 가운데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이사에게 일깨워주신 게 인마누엘의 비밀 참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네 번째 보시면 랩런트 운동의 결과를 알고 미리 증가하게 했습니다 랩런트 운동의 결과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승리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사야서 62장 10절에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순축하라 도를 제어하라 만민을 위하여 키치를 들라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랩런트 운동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결국 이렇게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이 비밀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만누엘의 비밀 랩런트의 비밀을 이 이사야는요 순교하면서까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자가요 희스기의 아들 이 문하세가 통치할 때에 이 문하세가 이 이사야를 토부로서 켜서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는 순교했어요 순교 하면서까지도 이 인만누엘의 비밀 랩런트의 비밀 이것을 증가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 두 번째요 700년 만에 성취된 예언입니다 어디서부터 700년입니까 모세에서 이사야까지가 800년이에요 그간 동안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을 떠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복음을 깨닫고 이사야가 이 복음을 회복한 이후 또 복음이 끊어졌는데 몇 년 동안 끊어졌느냐 700년 동안 끊어졌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 그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성취 되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700년 만에 복음이 다시 회복이 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세 번째 이사야와 같은 응답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사야와 같은 그런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응답을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그러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니까요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그랬어요 힘들고 지친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날마다 새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소명 절대 사명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새 힘이면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기만 하면 포로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순교하면서까지도 이 복음을 전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어려운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생활 자체가 힘들고 경제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축만 하게 해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기만 하면 오늘 저도 또 여러분들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사회와 같이 절대 소명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절대 소명에 미리 자원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을 깨달았으면 자원에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요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사야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미리 누렸어요 미리 누리고 또 미리 자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자원하는 이사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소명을 받았던 이사회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언약을 깨닫고 그때부터 이 언약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절대 언약을 깨달았으면 이제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미리 누리고 또 자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회에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미네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하였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이 빛이 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절대 소명의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빛을 바라는 것이죠 빛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중간 첫 번째 보시면 절대 불의심을 받은 자가 미리 체험해야 될 게 있어요 미리 누려라 그랬대요 미리 체험 미리 체험해야 될 게 뭡니까 먼저 작은 첫 번째 보시면 나의 보금을 미리 체험해요 나의 보금 갈라데아스 1장 20절에 보니까 이 사도버울은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미리 체험해야 될 게 나의 보금입니다 나의 보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보금이죠 이 보금이 바로 나의 것이 되어져야 돼요 나에게 체험되어진 보금을 우리가 현장에서 이 보금을 전달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해야 되겠고요 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고 이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중요한 게 뭐죠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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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는 나의 기도 체험입니다 체험을 해야 되는데 나의 보금 나의 기도를 체험해 우리가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오늘 우리 사역자 조장 전도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기도를 하되 기도 24가 되어야 됩니다 24 온종일토록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25의 응답을 주세요 온종일토록 내가 만든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가 만든 응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응답이에요 그 응답이 바로 인마누엘 그 응답이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 응답은 영원한 응답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전도를 나의 또 기도를 체험해야 되겠고 작은 세 번째는 나의 전도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나의 전도 이 세 가지를 언제 해야 됩니까 미리 체험해야 돼요 미리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 이것을 이사야는 미리 체험했어요 우리도 미리 체험하고 현장에 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생명 살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일을 통해서 업을 통해서 생명 살리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이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다음에 중간 두 번째 절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찾아야 할 나의 소명입니다 절대 소명 받은 사람이 찾아야 될 나의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일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는가 나의 소명을 찾아야 되는데 천명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받은 것이 맞으면 이제 우리는 나의 소명을 찾아야 돼요 소명은 바로 오늘 그 시간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 작은 첫 번째는 그 자리 우린 늘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사정일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라빵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자리입니까? 그 자리 사역자 조장이라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죠 그 시간 그 시간 어느 시간입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120명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오순절 날에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에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하시고 절대 소명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시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응답 중에 응답 성령 충만함을 이 오순절 날에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건 속입니다 그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스대반이 순교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스대반을 불러주셨는데요 스대반 집사였어요 집사님이 하는 일은 당시에 행정적인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스대반을 불러주셔서 스대반에게 이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말씀은 전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에는 순교하도록 순교의 기획 하셨고 그 자리에 이 스대반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 그 시간 그 사건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절대 소명대로 미리 자원하는 그런 우리 사역자 조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소명 가운데 불렀습니다 그러면 절대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요 대살로니카 호소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소원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미라 사도바울은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아까 소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절대 후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자부심을 가지신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대사람 후서 1장에서는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 조장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절대 소명을 받은 사람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디모데우서 6장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절대 소명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 언약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히브리스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복음을 깊이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예수가 되어져요 이 예수님은 완전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은 영원한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 예수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치고 따르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구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보면 삶의 문제 여러가지 얽힌 일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데 나에게만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만 있는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치고 따르라 말씀을 했는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루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벗어버릴 것이 못되죠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이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모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조장과 또 사역자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사역자 조장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듯이 또 이사야를 선자로 부르셨듯이 나를 불러서 세워주셨다 그런 확신 가지시고요 오늘도 이사야처럼 절대 소명을 누리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절대 소명자들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시고 사역자와 조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문제도 있고 사건이 있을지라도 이사야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사야와 바울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지역현장을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되 성령의 힘과 능력을 덧붙여 주시어서 현장에서 일어서고 또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부정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